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기업사냥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조원 손실의 라임펀드 사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1조원을 손실을 했으니까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거죠. 원금도 회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죠. 이게 다단계에요. 다단계. 사람 장사하듯이. 앞에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다가 뒤에 사람은 계속 뒤에 사람과 앞에 사람한테 주고 주고 이런 연결과를 하다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뒤에 사람은 못 받는 식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무슨 금융으로 사업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뭐한다. 그게 참 금융이라는 게. 그쪽이 의외로 이렇게 사기성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금융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이 역대로 계속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꼭 권력과 유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왜? 속여야 되니까.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을 속이려면 와 저기 뭐가 미는 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정권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원에서 공적자금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감사한다고 이런 식으로 금융사기하고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안 주고 사기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국세청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뻥쳤다. 은행 대출이 아니라고 뻥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낸 거 돌려달라 뭐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주가 조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휴지 조각 되면 그거 다시 돌려달라 하고 그러니까 이실직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하고 아니 이게 세금하고 금융은 상극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저도 국세청에 있으면서 그 사건들을 보고 많이 주워 담았죠. 그때 이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하고 세금하고 두 개를 양면에서 봐야 돼요. 그 양면입니다. 양면에 동전 앞뒷면을 볼 수 있는 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1조 원의 손실이 일어났다. 내가 금융 사업을 한다. 저는 그런 사람들 잘 안 믿어요. 보십시오.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하죠. 뭔가가 그러니까 박사들이 있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벤처 지정 받아가지고 뭔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일단 그런 혹하는 회사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있고 일단은 이거를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런 기업사냥권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장례성 있는 회사다 이거예요. 장례성. 장례성 있는 회사예요. 회사인데 이 대표는 순진해. 순진해 대표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례성은 있고 기술을 개발을 해놨는데 이게 이게 마케팅이 안되고 세상에 홍보가 안되니까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의 뛰는 놈의 뛰는 놈이 대표인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애기의 명의는 바지예요. 바지 대표가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뛰는 놈이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뛰는 놈이 순진해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그 내가 당신 나한테 그 주식 인수해 주면은 경영권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코스닥에 해가지고 당신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주고 일단 5천만 원 주고 이 주식 40%를 받는 거죠. 경영권을 받아요. 경영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애기다가 또 250억 원어치의 주식을 이 회사를 주식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장례성 있는 회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시켜요. 옛날 IMF 때 그 시절 금융위기 때 그 이후에 한참 묻지마 투자 시대 있잖아요. 이 코스닥 상장만 해주는 또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브로커 세력들이 있고 애기에서 이 코스닥 상장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를 이제 감사 지적하러 다니고 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만 상장하면 묻지마 투자가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게 외환위기라는 게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규정 따로 관행 따로 하더라고요. 원인이. 딴 거 없어요. 금융하는 사람들,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이런데도 그때 급조했잖아요. 한국은행 사람들 일부 부서들을 빼가지고 금융감독원으로 이렇게 따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조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규제가 그렇게 치밀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장들이라든지 큰 가문 과장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벤처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감사를 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저승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참 돈 벌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나라가 위기가 되고 절단이 나잖아요. 그러면 국가 돈이 풀려요. 백백조의 돈이 풀립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 사람들이 가장 전성기입니다. 돈 벌 수 있는 가장 황금기예요. 그때 돈 못 벌면 안 되죠. 왜 허공에 국가 돈이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손만 뻗치면 다 돈을 버는데요.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스닥을 했다 이거예요. 뛰는 놈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뛰는 놈의 회사가 회사가 이제 이 순진의 회사를 먹는 거죠. 장례성 있는 회사를 결국은 인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뛰는 놈은 놈이라고 이렇게 자꾸 붙여가지고 이게 좀 어감이 그러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나는 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뛰는 놈이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회사를 기업 경영해가지고 이거를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큰 회사로 만든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오매불망 주가만 올려가지고 자기가 실리만 챙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이제 이 정도 해놨으니까 이 주식을 팔고 싶은 거예요. 팔고 싶어서 자기 아는 증권사 친구한테 야 이거 좀 팔아주라. 이 회사 살 사람 좀 찾아주라. 그러니까 물색을 해보니까 이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 하나가 있죠. 자기들끼리는 그 시장이 있으니까 애기에 뛰는 놈 회사가 하나가 있더라. 뛰는 놈 회사가 있고 애기에도 아니 아니 나는 놈 회사가 있고 애기에도 이제 바지가 아 바지 대표가 있었어요. 바지 대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냐면 이쪽에다가 이제 90억 주기로 한 거예요. 이 나는 놈이 뛰는 놈한테 주식을 사면서 경영권을 사면서 그래 90억을 줄게 해. 좋아 오케이 해주라.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일단 계약금 5억 정도는 줘야죠. 자기 돈에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게 중도금이 50억이에요. 그 다음에 잔금이 35억을 주면은 90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50억을 어떻게 주느냐.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있는데 돈 50억을 어떻게 줘. 그런데 방법이 있다. 이게 이겁니다. 애기에 보면은 애기가 이제 또 자기하고 나는 놈하고 잘 아는 창투사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이 창투사가 또 잘 아는 어떤 은행의 지점장이 있어요. 지점장이 있는데 이 뛰는 나는 놈이 나는 놈이 나는 놈이 뛰는 놈 보고 내가 50억 줄 테니까 어차피 내가 이 회사 경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은행 애금 회사 돈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 돈 회사 애금 중에서 좀 57억짜리를 빼가지고 이거 시드로 만들어 달라. 양도성 애금 증서니까 이건 아무거나 이렇게 누가 사든지 상관이 없는 거거든. 이 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나한테 달라. 이렇게 좀 달라. 그러면 내가 50억 줄 테니까 내가 왜 너한테 주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50억 주고 이거 좀 내가 좀 쓰자. 어차피 내가 회사 경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쓰자. 쓰고 내가 이제 알아서 내가 이제 담보 잡아가지고 할 거다. 그러면 이게 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시드가. 시드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창투사 사람한테는 50억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창투사 사람은 은행 자기 아는 제전자가 야 내가 시드를 나중에 줄 테니까 그 후치 담보로 다 봐라. 그러니까 돈을 먼저 좀 주라. 대출해 주라. 돈을 먼저 대출해 주고 대출해 주라. 50억을. 그리고 내가 시드를 나중에 주겠다. 여기는 선 먼저 주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창투사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3억 가지고 나눠 먹는다 이거예요. 수고료로.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 주는 그 장소에서 창투사. 이 사람이 같이 나눈 놈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드를 받아와요. 50억 주고. 시드를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주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 뭡니까. 이 50억 부분을 어떻게 또 이제 하느냐. 여기서 이제 이 시드 간 거를 다시 창투사 사람이 반환을 받아요. 그냥 반환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는 놈이 이 회사를 가졌잖아요. 이 회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 회사 직원한테 야 저 시드 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증권사 증권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올 거다. 이 창투사 대표가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사한테 팔아라. 그러면 증권사가 돈을 이제 57억을 줄 거 아니에요. 57억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갚는 거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50억이 갚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5억은 어떻게 갚느냐. 어떻게 어떻게 잔금을 치르느냐. 그거는 또 정해져 있죠. 자 이제 나는 놈이 이제 장례성에 있는 회사 장례성 회사에 이제 이 사람이 나는 놈이 이제 주인이 됐잖아요. 이게 뛰는 놈에서 뛰는 놈에서 나는 놈이 됐고 처음에는 이제 순진회에서 이런 식으로 대표가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대표가 대표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나는 놈의 회사가 또 나는 놈 회사가 나는 놈 회사가 이가 또 있었어요. 아까는 일이 있었고 이 회사는요. 거의 주식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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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에요. 0 0이어가지고 이 사람의 0인데 자기가 이제 회사 사장이니까 이 회계사보고 이 분식을 시켜요. 의외로 이 회계사들이 회계법인들이 분식하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온 가장 결정타가요. 그 분식회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법인 있잖아요. 이 모나리지드가 상당히 컸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감사원에서 외환지적 공적자금 감사하면서 그 뭡니까 회계법인 세 군데를 문 닫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요즘 보면요. 이게 분식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라지지 않는데 그걸 제가 법정에서도요. 어떤 회계법인의 그 분식을 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서 제출 명령을 시켜가지고 실사한 내용을 달라고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 재판장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문서로 했는데도 전화가 법원 직원 그쪽의 직원으로부터 전화가가지고 재판장님이 안 해준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식으로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재판장이 이심재판장이었는데 상당히 저는 그 사람이 야 그렇구나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야 법원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분식을 했는데 분식을 했는데 피고도 아니 상대방도 그거를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 그거를 그런 식으로 눈 감게 한다. 나는 이 나라가 참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도 십몇 년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금판사들 높은 사람들 이렇게 자꾸 지급을 올린 사람들이 어디 정치 들어가거나 이런 식은 그거는 좀 막아야 된다. 그 사람이 무슨 장난을 쳤는지를 모르잖아요. 검증할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항상 이렇게 점잖은 소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속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들 자기 권력을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걸 제재를 해야 될 때 제재를 안 하고 눈 감아주는 대가로 자기 한 짓급 올라가고 돈 벌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 공직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어떻게 됐냐. 다 공직하고 뭔가가 관계가 돼 있다. 이거 유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주식가치가 0인데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양도를 하는데 이거를 이 주식을 110억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가 양도 아닙니까. 고가 양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놈은 저절로 이 회사를 장악을 해가지고 회사 돈을 빼가지고 110억을 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돈에서 딱 5억 들어가고 이 110억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35억을 35억을 뛰는 놈한테 주는 거죠. 뛰는 놈 뛰는 놈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110억을 받아가지고 자기 5억에서 30억 빼면 40억이잖아요. 그러면서 110억에서 40억 빼면 70억을 앉아서 벌어버리는 거죠. 돈 한 푼 없이 70억 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땅땅거리고 사업가 행사를 한다니까요. 옛날에 금지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 할 때 그 씩 웃고 나서 그 금 모으기 운동한 거 가져가지고 골드바로 장난쳐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적절하고 제가 이렇게 사건을 전부 다 세상에 알린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나는 이렇게 일하기 바빴는데 거기에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200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절대 제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70억 벌고 이 사람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토주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데 나중에 세금은 누가 나오냐. 이게 사건화가 돼가지고 나오면 이 뛰는 놈은 주식을 양도를 했으니까 이 주식의 양도세는 대주주니까 대주주가 우리가 이제 또 보면 15억 아닙니까. 15억 이거 1% 2% 잖아요. 이게 코스닥 이제 이게 상장 상장 회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00 올해 4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10억 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억 으로 또 바꿔져요. 점점점점 대주주 요건을 강화시키니까 웬만하면 이제 다 주식 양도서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건 주식 양도서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 뭐죠. 이 아는 놈의 이 주식을 110억을 이렇게 횡령을 한 거 아니에요. 횡령과 배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특가예요. 그런데 이거를 처벌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놈이 아니고 아기 바지가 이 바지잖아요. 이 바지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면 이 사람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를 하면 이 실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나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 쓰면 돈 쓰면요. 이 나는 놈을 숨겨버릴 수 있어요. 수사관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눈 감아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검찰에서 자꾸 하는 말이 눈 한 번 감으면 신리가 챙겨진다. 그 말이 있잖아요. 공직은 이럴 때 돈 버는 거거든요. 눈 한 번 감아주느냐 안주느냐 그걸 습관으로 하는 사람 일수면 흉악하죠. 그 흉악한 사람들이 의외로 점잖은 척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잘해줘요. 왜? 자기는 뒤로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호주머니 있는 돈을 잘 풀어요. 인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참 좋다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에 속아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속아버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건반 봐가지고 절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흔적을 찾아야 돼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흔적이 뭐냐. 당신이 체험한 이야기가 뭐냐. 당신 이야기 좀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맹자 공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말고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앵무새죠.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이 당신이 어떻게 어떤 계기로 그 말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가슴에 딱 새겼냐. 이 머리 말고 이 머리로 인식하는 거 말고 이 가슴으로 새겼던 그 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의 흐름에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사람이 다 동일하고 마음이 다 동일하고 우주의 위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햇빛이 쬐는 거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의식의 흐름이 계기가 온다. 그러니까 도인이 도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정치라는 게 보면 자기 편끼리 편만 똘똘 뭉치면 되는 거예요. 새 그러니까 뒷골목에 무슨 양아치 짓거리를 하든 말든 간에 지들끼리만 이 공동체가 딱 되면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특권계급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주체의 변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례성 있는 회사가 이 회사에다가 투자한 주주들이 다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국민들은 선한 마음으로 여기에다가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샀는데 주식을 샀는데 전부 다 이런 뛰는 놈 나는 놈 이런 사람들이 주체만 변경되어가지고 회사 돈 다 빼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주 이 회사에다가 투자한 개미주들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손실보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뛰는 놈 나는 놈 어디가서도 막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자기가 사업가도 능력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정치화로 나오고 그래요. 지금 현상에 우리 현실에 딱 이게 현실 우리나라 현실이 왜 옛날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느냐 저는 이 자체가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고전적인 수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이 왜 그래요 계속 써먹어도 돼요. 계속 써먹어도 또 당해요. 또 당하고 또 당하니까 단순한 것이 고전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맨날 그게 그거 그게고 국민은 계속 개고다 고통받잖아요. 언제쯤 이런 고전적인 수법이 없어지려면 이거는 공직이 기강이 세야 돼요. 유착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봐주면 안 되죠. 다 감시체제가 있는데 눈 감아주는 대가로 이런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공직이 기강만 있으면 이런 거 다 잡아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공직이 기강이 무너졌다. 왜냐하면 기강이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면 공직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위에서 눌러버리면 고개 숙여버리고 거짓말 해버리고 잃어버리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 공직에서 신뢰 신뢰 추구 신뢰만 추구해라 신뢰 추구해라 함부로 나서지 마라 아닌 걸 아니다 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되들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누가 안 챙겨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만 챙겨라 신뢰 신뢰 이런대로 저런대로 증권 밖에서 어떻게래 이 사람이나 제 사람이나 다 똑같아 일단 내 한지급 올라가는 게 좋고 내 눈감아 가지고 또는 신뢰 챙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직이 무너진 기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무너진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런 기업사냥꾼 이야기를 1조원 라임 펀드 사태도 거기도 뭐 이렇게 공직이 연결돼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도 그걸 또 눈감아가지고 신리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이번 참에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가지고 밝히는데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의지만 있으면 씻고 웃고 얼른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이 기강이 살면 탁 치고 나가면 되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